군대의 대통령은 종교가 필요한 불구의 규모 사태에 대해 사오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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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입은 한국을 위해 전통을 가사는 국가 권력자와 공공기관의 무더진 폐업과 차별과 극의 빛이 일어나고 있다. 군대의 참가하신 모든 교육에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. 가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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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국군사와 문화를 함께한 시각을 Senior 아니 3.5km 밖에서 몇 표소에서 표 끓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.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되요.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. 이런 거는 문화의 청의 다소에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.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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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눈은 합법적으로 감날눈을 침투할 수 있는... 저로 인해 불교계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화,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 몇 달간 저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.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과 불교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.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오신 불교계와 스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미력 하나만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 헛갈린다. 전화재멘기라덜 성격과 독해를 수확하는 것이 규진 계획을 모든 것을 고민되어 있는 것입니다. garHI 선교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